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별과 같은 영광을 전도하는 자에게 하느님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림하실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의 증인이 된다고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기독교 연구단체가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전도한 사람들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마지못해 지옥 갈까 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마지못해 교회에 다닌 사람과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도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가운데 자기의 삶이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74%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저 62%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은 사람의 행복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지만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도한 사람의 행복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날이 가까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 아무리 이 메시지가 심플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전도하는 가운데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